흐으... 모르겠어요, 무슨 게임인지. 잠깐만요 채팅창 채팅창에 배경 좀 뺄게요 배경 빼고 무선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한편에 영어 같은 게임이라던데 채팅창 좀 줄일까 너무 큰가 에디스 핀치 처음부터 시작하지 집부터 여기서 11살까지 살았지만 아 집부터구나 뭐야 읽지도 않았는데 막 없어져버려 채팅창 어때요 채팅창 너무 큰가요 살짝 줄이는 게 낫겠지 살짝 아 좋아요 이 정도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글씨가 안 보여요 이 정도면 보여요 지금 정도면 채팅창 밑으로 내릴게요 배경은 좀 의심하네 난 여기에서 11살까지 살았지만 집에 있는 방들 중에 절반은 들어가지 못 했다 이거 봐 와 이 진짜 폰트 한글화 자막 겁나 이쁘죠 이거 봐 이거 봐 루이스 오빠의 장례식 후에 돌아오지 않았다 분위기 좋죠 나도 요 부분만 살짝 해봤거든요 어머니의 유세에 나를 남긴 열쇠가 있었지만 열쇠가 뭘 여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예 맞아요 이거 배달의 민족 그 글씨치 맞아요 내가 알 것이라고 생각한 것일까 아니면 비밀이 궁금해진 내가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어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저 집으로 가는 것 같은데 큰 길 작은 길 우리 석구님들의 선택은 딴딴 따라든 딴딴 따라든 따라따 작은 길 알았어 먼저 나오는 걸로 갑시다 먼저 나온 걸로 개구리 소리가 사실은 집을 상속받은 후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기껏 채팅창 내렸더니 지금은 가족에 대한 질문들이 생겼고 그 집만이 답을 줄 수 있었다 넓은 길이 도망치기 쉽지 않을까요 도망가는 게임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 우리 지금 어 저기 뭐 집 하나 있어 일로 가는 건가 달리기 없나 집 주변의 숲은 언제나 기분 나쁘게 고요했다 마치 뭔가에 말할 것 같지만 절대로 말하지 않는 느낌 어휴 꽃 이쁘다 이게 무슨 꽃일까요 할미꽃은 아닐걸요 방울꽃 뭔가 꽃 이름이 있을텐데 저거 나팔꽃 아니고 어 농구 골대도 있어 집은 나의 기억 그대로였다 꿈에서 나온 그 모습이었다 어 꿈에서 나왔었대 집이 살던 집이 아니야 어 큰 길로 오면 일로 오나 본데 그냥 어차피 만나는가 본데 어렸을 때 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불편한 느낌을 주었다 어 이거 어 어느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뭔가 스토리 지능이 이렇게 달라지는 건가 어 그죠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지금 밑으로 왔는데도 글이 막 나왔었잖아 나레이션이랑 만약에 내가 위로 왔으면 나레이션이랑 글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지마 그냥 왠지 제 그냥 생각이 그렇다는 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구독 감사합니다 오 쟤 뭐야 쟤 잡아라 사슴 잡아라 그냥 가자 분위기 되게 좋다 하울에 움직이는 성 같아 어떻게 집을 저렇게 짓지 그냥 한번 가봤어요 가면 뭐 있나 싶어서 사슴이 있었네요 게임 이름이 모르겠어요 에디스 핀치였나 아까 뭐였죠 게임 이름이 아 툼레이더 아 툼레이더 그게 사슴 잡으면 툼레이던데 왓 리마인스 오브 에디스 핀치 라고 합니다 알아서 집에 갈게요 갈게 갈게 오 뭐야 집에 난장판이 됐어 위싱 위싱 아 툼레이더 17세가 된 지금 나는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집이 두려운 것이다 집이 두려운 것이다 아 툼레이더 아 툼레이더 아 툼레이더 진짜 무서운데 이거 뭐야 숯이야 비료구나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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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가 정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랐다 열리지 않았다 오 안 열렸어 돌아가야 되네 진짜 집에를 못 들어가네 CCTV 같은 건 없고요 아 툼레이더 와아 풍경소리 으아 되게 잘 만들었다 뭔가 분위기 오우 막 새 날아가는 거 봐 바닥을 내려다보는데 배가 보인다고요 나랑 비슷한데 아 뭐야 개구멍으로 들어가 왜 내가 11살 일때는 강아지용 출입문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쉬웠다. 그건 11살 때고. 뭘까요? 와, 북은 봐. 우리는 떠났을 때 전원을 꺼두었다. 전원이 안 들어와요. 정말 오랜만에 처음으로 집에 있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가족 대신에 추억만 남아있었다. 그렇게 막 집이 더럽진 않네요. 그렇게 오래 비워둔 집은 아니었나봐. 아, 더럽네? 우리가 떠난 밤 그대로 테이블은 엉망진창이었다. 전원을 죽였다. 모든 사람을 죽였다. 아. 폭탄이 터져서 가구만 남기고 다 죽인 것 같았다. 이거 뭐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른들 중에서 엄마만 증조 할머니 에디가 유해양원에 사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 우리 어른들 중에서 와, 뷰는 좋은데? 바로 앞에 호수도 있고. 범고래. 범고래 맞죠, 이거? 집은 비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단지 뭔가 이를 너무 많이 틀어낸 미소처럼 자막이 빨리 지나갔네요. 오, 티비도 좋아. 벽난로조차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원래 집이 침몰한 후 가져온 벽돌로 만들었다고 에디가 말했다. 오, 뭐야. 오, 벽난로 속으로 들어가. 어디 가아, 나도 가아. 이 사진들은 뭘까? 귀여워. 할로윈 사진인가 봐, 이거. 귀여워. 박스도 있고. 책도 많고. 그게 아직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어. 엄마는 항상 지하실로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열쇠가 맞지 않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었다. 어? 돌려야 돼, 내가? 마우스를 돌려야 돼. 하하. 하하. 칭주 할아버지 스벤은 바바라를 위해 오르골을 만들었다. 그리고 집의 나머지 부분도. 아, 나 오르골 소리 왜 이렇게 무섭니? 이게 그냥 평소 때 들으면 되게 좋은데 게임에서 들으면 왜 이렇게 무섭냐. 우와, 옆에 있으니까 소리가 왼쪽으로만 들려. 이 섬세함. 이렇게 들으면 양쪽에서 들리고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서만 들린다. 이렇게 하면 왼쪽에서만 들린다. 우와. 여우. 여기 어두운데? 여기 왔던데인가? 왔던데구나. 그쵸? 신기하죠? 엄마는 특별히 낙관 주의자가 아니었지만 그녀는 믿는 오빠가 살아있다고 끝까지 믿었다. 오빠가 실종됐었나봐. 폭풍 같았던 마지막 밤 후에 많은 것들이 남겨졌다. 어, 뭐야 여기는? 뭐지? 왜 이렇게 막아놨지? 어, 이거 소름인데? 왜 이렇게 봉이 났지? 어, 뭐일까? 밀턴이 사라지고 난 후 엄마는 모든 침실을 잠그었다. 그 다음에 보복으로 에디가 드릴로 들여다보는 구멍도를 뚫었다. 어, 다 막아놨구나 이렇게. 왜? 그 다음에 여기를 들여다보는 거야? 샘 할아버지는 그의 죽은 혐 켈빈과 방을 7년 동안 같이 썼다. 켈빈. 뭐지?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 응? 언제까지 봐야돼? 그만봐. 어, 무서워. 뭐 나올 것 같애. 뭐야 이거? 됐다. 나 화장실 좀 갔다올게.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여기 좀 보고 계세요. 집안 분위기 좀 보고 계세요. . 나 왔습니다. 잠시만요 순간 말씀 없이 움직여서 폴터가 있었던 줄 알았어요 어릴 때 나는 의뢰 모든 집에 들여다보는 구멍이 있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는 건가요? 다들 다 놀라셨어? 다들 말없이 말없이 돌렸더니 다 놀라셨어 에디 뭐야 이거? 왜 여기 연도가 써있지? 내가 에디스 일스의 방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것은 내가 10살 때 그녀가 내 초생활을 그리기 위해서였다 홍상필님 주무세요 화면을 보고 있지 말고 그냥 소리만 들으세요 그러면 잠이 솔솔 올걸요? 그만보는 키가 뭐야 도대체 시간이 지나면 그만봐지나? 여보십쇼 여보십쇼 알 수가 없네 키를 오고오고는 아무 때나 해주는 게 아닙니다 빅풋 사람들이 나에게 가족에 대해 물어볼 때 가장 먼저 알고 싶은 것은 바바라이다 아직까지는 스토리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바바라 바바라는 2년 동안 아약스타였다 미국 사람들의 흥미가 떨어질 때까지였지만 부인은 오탄인 것 같아 맞아 와 와인 저장하는 데도 있고 우리가 떠났던 날 밤에 엄마가 3층 계단을 잠근 것 같다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야 도대체 에디의 아버지인 오딘이 원래 집을 지었다 다 보지 않았나? 어? 여기 안 본 데다 몰리 여기 이 집안 사람들마다 다 방이 하나씩 있었나? 몰리는 언제나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여자처럼 보였다 1947년에 죽지만 않았다면 왜 이렇게 다 죽었어? 어? 곤충 디테일하다 나는 월터 증조 할아버지의 방에서 많이 놀았다 그 방을 잠그지 않은 것을 엄마가 가끔 후회한 것 같다 바다처럼 이렇게 벽지를 붙였네요 루이스는 비밀 통로가 있다고 했지만 나는 결코 그를 믿지 않았다 아 이 열쇠가 여기에 맞는 열쇠였어 그 문 어느 곳에도 맞지 않던 열쇠가 엄마가 정말 좋았다 엄마가 정말 좋았다 그런데 엄마는 비밀을 숨겼던 것 같다 헤엑 우와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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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읽다 보면 내가 계획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난 그 문 뒤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도 전혀 몰랐다. 몰리방이에요. 몰리방. 들여다보는 구멍을 통해서 몰리방 안을 보며 자랐다.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 그림 안으로 들어간 느낌이 들었다. 그럼 맨날 밖에서만 문 항상 잠궈놔가지고 저 구멍으로만 봤지. 지금 들어온 건 처음이야 지금이 그죠? 해파리 인형 귀여운데? 나 이거 갖고 싶은데? 뭘까? 뷔는 언제봐도 죽인단 말이야? 아 저게 낚시하면 재밌겠다. 에디가 이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엄마가 문을 잠그기 전에. 몰리 빈치 1947년 12월 13일 나의 일기장 나는 곧 사라지겠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 엄마가 저녁 식사를 주지 않고 날 천대로 보냈을 때 시작되었다. 왜 저녁 식사를 안 줘? 난 금지인 채 깨어났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보았다. 오 이제 그 이 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이제? 지금 배고파. 저블 먹이는 건조했지만 난 상관없었다. 뭐지? 애완동물 먹인 것 같은데 이거? 그쵸? 물고기도 있고 크리스토퍼를 먹을 생각을 했지만 참았다. 물고기까지 먹을 생각을 했었는데 참았대요. 얼마나 배고프면 뭐지? 왜 그랬을까? 내 헬로윈 사탕이 다 사라졌다. 나가보자. 불쌍한 물이. 엄마 지금 나와듯해? 늦었어. 잠자라. 문을 잠... 밖에서 어떻게 문을 잠그냐. 늦었으니까 잘해요. 나는 먹고 또 먹었다. 뭐야 이거 치약 아니야? 배고파서 치약 먹었나봐. 어떡해. 그날 나는 많은 것들을 먹었다. 저건 먹는 거 아니잖아. 저거 먹어도 되나? 절매? 어떡해. 그러던 중 창밖에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동지로 돌아가는 제비였다. 난 그것에 손을 뻗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 뭐야? 내가 고양이가 되었다. 뭐야? 어? 무슨... 무슨 상황이죠 이거? 그냥 상상같은 건가? 나는 조용히 있으려 했지만 새가 정말 무서워했다. 아시는 분들은 슈퍼하지 마세요. 새가 어디 갔어? 새. 여기 있다. 이리로 갈 수 있나? 여기로 가나? 엄마와 아빠는 나를 보지도 않았다. 그치? 고양이니까 보겠어? 어... 종소리나는 거 봐. 으이쌰. 우와 이거 되게 신선하다. 새야. 새야. 아... 잡았다. 나. 벌쩍 뛰어서 새레코의 잡을 뻔했다. 어디로 가? 올라가. 못 올라가나? 됐다. 그런데 정말 피곤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아 뭐야? 못 올라갔어. 갔어. 됐다. 아 귀여워. 이제는 큰 나무에 내가 올라갔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다고 아빠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나의 관심은 엄마 새를 먹는 것에 쏠려 있었다. 뭐지? 오! 그것을 먹었대요. 갑자기 나는 올빼미가 되었다. 먹자마자 올빼미가 됐습니다. 우선은 바람소리만 들렸다. 그 다음에 풀 속에서 작은 이빨이 오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와 신기한데 이거? 어디로 가야 돼? 토끼 토끼 잡아라! 셧차! 원트 해결했습니다 원트 그것이 얼굴을 들고 내 발톱 사이를 통해 내 얼굴을 보는 상상을 했다 난 한 번도 씹지 않고 그것을 삼켰다 나는 더 큰 것을 찾아 날아갔다 진짜 특이하다 소녀의 상상일까? 엄마 래빗 엄마 래빗 어딨어 엄마 래빗 여기 있다 아아 놓치냐 놓치냐 잡았냐 아 원트의 성공 길게 너무 큰 정도였다 질식하기 시작했지만 먹는 걸 멈출 수는 없었다 그리고 갑자기 나는 상어가 됐다 야 근데 상어는 여긴 바다가 아니자뇨 아하하 정규명님 감사합니다 여기 바다가 아니자뇨 야 야 야 아 아 아 어디까지 물러가냐 아 아 아 편안 편안 어느데보다소 배가 고파졌다 과거 상황 브리 프리 뚜뚜뚜루 멋있는 뚜루뚜루 바다 속 뚜루뚜루 아빠 상어! 나는 턱실뚜실하고 육지 가득한 물기를 원했다! 원투! 그것이 물가이키를 물어 뜯었는데 정말 맛이 좋았다. 또 또 또 어딨어? 물기의 원투! 꽉 잡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너무 배고파서 물 밖으로 튀어나왔다.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 신기한 먹방이죠 이거? 어 뭐야 이거? 뱀이야? 이번엔 뱀인가 봐. 괴물이 됐다. 아 괴물이 됐대. hem 나는 그땐 그런데 정말 badly 움직였다. 난 컸었지만 정말 조용하게 움직였다. 올라가야 되나보다. 어 못 올라가나? масu 만족하자 으어엣 한 방에 삼켜버렸구요 멈추고 싶었지만 멈추지지 않았다 녹슨 면도날 러크비 frente 있는 면도 모두 발신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그죠? 들어가 들어가 마지막 승객 후에도 나는 여전히 배고팠다 그리고 물 건너 무언가 새로운 것을 새해 냄새를 맡았다 꼭 가지고 싶은 것이었다 그래서 그쪽으로 헤엄쳐갔다 뭔가 되게 신기하다 나는 모래 위에 미끄러져갔고 좋은 냄새는 오래된 파이프 안으로 들어갔다 채팅창이 자꾸 방해해 또 갈 곳을 잃은 채팅창 슉슉슉슉 슉슉슉슉 어? 여기 얘 집 아니야? 얘 집 아니야 여기? 그죠? 어디로 가니 근데? 왜 이렇게 빙글빙글 돈이 어지럽게 밖으로 나가면 안되겠니? 나는 점점 가까이 다가갔다 이게 방이야 여기 어디로 가야돼? 밖으로 나가야되나? 못 나가는데? 얘는 다른 인물 맞아요 어? 여기 뭐 있다 내 위장들이 전부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갑자기 나는 다시 내가 되었다 나는 오랫동안 숨을 참았지만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내가 잠들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리 오래 기다릴 것 같지 않았다 먹어야 하니까 맛있을 거니까 무슨 애가 글씨체를 저렇게 고딕제로 바르게 쓴답니까? 어? 배달의 민족체로? 이 몰리 어? 이거를 다 이제 하나씩 이 집안에 일어난 이 인물들 이 집안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씩 보는 건가? 오호 그렇군요 일단 몰리 애가 프린터래 아 이걸 여기다 이 집안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